우리 이쁜이가 한국에서 굶어 죽을까봐 캐리어에 뭐가 들었을까요? 뭘까요? 뭐 있을거에요? 라면? 라면? 여름 이 동안 굶어 죽을까봐 라면 갖고 왔어 야 우리집 가난해 오 이런건 이것도 있어 아 그래요? 이것도 여기 가면 많아 무거운데 이런건 덜 갖고 다녀 아 이거가 더 싸고 좋아서 들고 다니더라 엄마 이거 과일 이거 전부 다 해서 얼마일거 같애? 야단아 근데 너무 살더라 이게 고구마도 있고 그래 엄마 이거 해바라기 응 해바라기 중국은 해바라기가 안 깐 그렇게 싸더라 이건 뭐야 망고? 아 망고 응 망고 응 망고 나 이거가 책푸드 어디지? 책푸드 응응응응응응응 나는 미스틱 이거가 책푸드 어 이거가 이거 알아요? 엄마 안먹어봤을걸? 이거 안먹어봤을걸? 이거 모르고 다 알아 이거 다 알아 아 이거가 모를? 응 제쿠르츠는 한국사람들이 잘 몰라 응 한국사람들이 잘 몰라 응 방금 감이 된거야? 몰라 나도 아마 없을걸? 응 그대로 만든거 응 이거 이거 동결곤조라고 해가지고 응 응 응 응 불편하네 야 내가 볶은 고구만? 응 아니? 고구마 아니야 아 감? 아 감 맞지? 감이지? 응 이거가 꽃감이랑 맛이 비슷해 응 different taste 그래? 응 괜찮아? 이리 와봐 이거 맞는거야 잘 마실 것 같아 감 감 아 진짜 맛나네 응 이거 드라이하면 이거 되고 그리고 그 이거 깎아서 말리면은 꽃감 되는거야 어 이거가 이제 꽃감 맛있어 와 2박스? 응 장난 아니야 저거 한 박스 저거 한 박스 저거 한 박스 응응 왜냐하면 워터가 많으니까 좋아? 응 우리 집이 과일 진짜 좋아해 응 내가 와 황 한국에서 매일매일이 그게 황새일매일이 너무 좋아 응 ㅎㅎㅎㅎ ㅎㅎㅎㅎ 자 이제 동네 집에 가자 리아 네 응 저거 정리하고 이게 한박스야 한박스 그럼 이거가 삼국수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 먹을래? 야 이거 너 엄마 먹어 그럼 너 없잖아 이거 아버지 아마 좋아할게 푸신도 있어 한국 삼국수도 더 맛있어 배남민스 레스토리아는 여기 여기 코리안 스타일이라서 코리안 사람 더 좋아 현실 베트남 삼국수 가갖고 먹었는데 1인당 16,000원 저번주에 가서 먹었어 원퍼슨도 16,000원 비싸네 안 비싸 10회살 10회살 베트남에서 스페셜 20,000원 20,000원 나중에 우리 비디오 보여주자 어 12월달에 놀러 갈게 네 어디 있을거야? 한국에 있을거야? 거기 있을거야? 베트남에 있을거야? 네 맛있지? 네 맛있다 태너스톱이 야 야 이제 그만 먹어도 동생 집 갈거야 이거 먹어 이거 네 가자 리별 그럼 우리 이제 나갈거야 안녕 네 가자 어 오 오 뭔가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 너무 아름다워 4몰로 서울 한국국 지금 파랑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아, 오늘이 뭐지? 아, 지금 뭐지? 아, 오늘이 뭐지? 아, 이제는 뭐지? 요금형 mental male north 에 렛 없고 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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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거의 져 넘 넘 넘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 져 넘게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출시ła 나갔다 바로 날아와서 왜? 무슨 말이야? 이제 그냥 안 맞고 너무 추워 진짜 안 맞으면 다 죽고 죽고 싶다 뭐? 진짜 예쁘죠? 좋아? 현재까지 통로연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자요? 네 전화 안 받던데 잘 자고 있어요 빵빵쇼 안녕 아 진짜 오랜만에 응 마상닐놀 먹죽시오 좋아? 편해? 리오빠 이거 사주세요 돈 없다 예 여기 앉아봐 여기 되게 따뜻해 엉덩이 엉덩이? 여기 따뜻하다 여기 어 엄청 따뜻해 좋지? 여기 한국 오면 춥겠다 김팔 없어? 김팔 안 가보여어? 근데 거기는 이제 여름이 맨날 여름이니까 이 김팔을 딱히 짠 짠 projekt 새벽 시작 시작 오빠 얼굴 착하네 엉 마상닐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